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우리 사회가 대체로 거짓말 이렇게 좀 심한 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래에 보면 사회적으로 거짓말이 너무나 일상이 돼 가지고 거짓말을 공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거의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을 참말처럼 그렇게 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거짓된 주장이 그냥 성행하고 또 사람들도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런데 이제 거짓이 거짓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짓이 이제 뭐 사기 조작 기만 윗선 이런 부분으로 다 이렇게 어우러지게 되니까 사회가 참 이렇게 참 난감한 그런 상태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거짓인지 거의 뭐 괴물이 돼버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뭐 그 거짓 가운데서도 가장 어뜸가는 그런 거짓은 선거와 관련된 거짓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거짓을 보고 은폐하는 대법관들 그 거짓이 뻔하면서도 여러분들 다 입을 다무는 국회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오늘 영남대학교에서 좀 의미 있는 그런 칼럼을 자주 키고 하시는 김영수 영남대 교수 제목을 잘 뽑았네요. 거짓말의 지적 도약 원래 거짓말이 심한 나라였습니다. 양적으로도 욕설도 좀 심한 나라고 정치가 팩터에 저항하고 있다. 정치가 팩터에 저항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팩터를 그냥 깔아뭉개버리는 거죠. 자신들이 믿는 바가 팩터가 되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가 팩터가 되고 자신들이 소망하는 바가 팩터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 이제 하도 대학에 계신 분이니까 안타깝겠죠. 한국 정치가 거짓말의 수령에 빠졌는데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야당의 정치적 거짓말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고 현실 정치에서 거짓말은 전혀 새로운 이슈가 아니고 일상이 됐다는 거죠. 오히려 진부하고 거짓과 가장 친한 분야가 현실 정치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결론 부분을 보니까 거짓말을 광속으로 무제한 배달하고 그리고 또 거짓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를 원하는 사람들이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적 진실이 존재하는가 사실을 판단에 의존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진짜 사실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판단하면 사실이 되고 내가 그렇게 믿으면 사실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그런 생각입니까? 조국 사태처럼 같은 사실도 달리 판단한다. 객관적 진실이나 사실은 없고 오로지 관점만 존재한다.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개판이 돼버린 겁니다. 사실이 없는 겁니다. 이준석에게 선거부정의 사실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사실은 자신이 믿는 겁니다. 자신이 주장해온 것. 그러니까 실제로 드러난 그런 실질적인 사실이 존재하느냐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오로지 관점만 존재하는 것이죠. 관점에 따라 사실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대한 그런 괴물 같은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데 가장 중요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선거와 관련된 그런 거짓입니다. 그것이 시원 강의의 아주 시작점이 돼 가지고 사회 전체를 다 이렇게 다른 분야까지 다 그렇게 그냥 먹어버리는 겁니다.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보니까 이 문정부에서 통계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청와대에서 요직을 맡았던 김수연 씨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또 임금주도 승장을 목소리 높여 외쳤던 고려대 경영대 교수 출신인 장하서싱도 아마 소환을 받는 모양이죠. 통계 조작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통계를 이렇게 막 조작을 한 겁니다. 통계를 조작해 가지고 그때도 문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런 상태인 겁니다. 감사원이 이제 통계 조작만 한 것이 아니고 수천억의 이름 돈을 쏟아 부었던 이명박 정부의 최대 취적 가운데 하나인 사대강의 이름들 보를 해체하는데 그냥 결론을 정해놓고 그냥 거짓말을 만든 거 아닙니까? 마치 월승 원자력을 폐쇄할 때 결론을 정해놓고 그냥 그 뒤에 모든 것을 다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사대강 평가위원회 구성 전에 담당 공무원들 하여금 반사대강 단체와 협의를 해라. 이렇게 결론을 정해놓고 저는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선거 거짓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을 이제 애써 외면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한국사회의 진로뿐만 아니고 앞날에 참 암울함을 들이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사회가 이 거짓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좀 거국적으로 전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나 참말을 할 때나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하게 물으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거짓말에 대한 책임 때문에 자신이 거짓말하는 횟수나 강도나 세기 같은 경우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한 것이 여러분 그냥 묵살되는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 조국 씨 딸인 조민 씨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유예를 한다는 그런 보도가 났던데 뭐 인간적인 정리로서는 조민 씨 앞날이 있으니까 기소유예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검찰의 직무라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봐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을 위반했으면 기소를 하는 것이고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면 기소를 하지 않는 거죠. 그거를 검찰처리에 알아가지고 뭡니까? 조민 씨에 대해서는 기소처리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법이란 것이 물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그래서 거짓말이 곰팡이처럼 날로날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 아주 간단합니다. 거짓말과 사기에 대해서 조작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을 묻게 되면 현저한 속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거짓말의 총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비용을 치르게 되면 당연히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책이 5월 30일에 선을 보였던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러진 첫 번째 공직선거.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낱낱이 파헤친 책입니다. 그리고 4권, 도둑놈들 4권은 2020년도 4.15 총선을 다룬 겁니다. 상반기에 모두 5권의 여러분 도둑놈들 시리죠. 공직선거 회부 시리즈가 여러분 발간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널리 확산돼서 한국의 선거 공정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